안녕하세요 미국주시로 은퇴하기 미지은입니다. 12월 9일 목요일에 1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보내드리는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그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내일 이 시간쯤이면 제가 하늘을 날고 있을 것 같거든요. 지난 9월 달에 입국을 해서 원래 당초에는 한 1, 2개월 정도 있다가 영국으로 출국을 할 예정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비자 문제 때문에 약 3개월간 한국에 머물다가 이번에 내일 날짜로 출국을 하게 됐습니다. 뜻하지 않게 3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직접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만날 기회도 있었고요. 이번에 함께 도와주고 계신 출판사분들도 만나 뵙고 또 그리고 새롭게 소속이 생겼잖아요. 기획사도 생겨서 함께 팀을 이뤄서 열심히 일해가면서 조금 더 행복한 마음으로 유튜브 채널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게 미지훈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의 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국에 도착해서도요. 지금과 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꾸준한 모습 그리고 좀 더 발전하는 미지훈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그러면 조금은 감정이 좀 복잡한데요. 12월 9일 마지막 방송 한국에서 마지막 방송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9일 목요일 1부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앞으로 한 2, 3일 정도는 제가 방송을 보내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그나마 좀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이렇게 잠시 자리를 비우게 돼서 다행이로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미국 증시의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S&P500이 0.31% 올라가면서 마감했고요. 다우존수도 0.1% 상승 그리고 나스닥이 가장 좋았는데요. 0.64% 올라가면서 지금 3일 연속으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소용주도 굉장히 좋았죠. 0.8% 올라갔고요. 개별 종목의 성적표를 봐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로크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무려 18.37% 단 하루만에 폭등을 해버렸고요. 로블록스가 7.47%, 프로테라가 6.03%, 니오가 5.63%, 리비아니 5.03%, 핀트레스트가 4.73% 올라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EV9가 4.69%, G스케일러가 4.61%, C리미티드가 4.40%, 스킬즈가 3.87% 올라갔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간 종목의 특성은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던 이런 성장주 위주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이슈는 첫 번째로 연준의 움직임이겠죠. 앞으로 테이퍼링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게 되고 기준금리 인상은 언제쯤 일어나게 될 것인지 이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바이러스가 지금 잠잠해지지 않고 오히려 다시 급등하는 추세에 입는데 이 바이러스의 전염 추세가 두 번째로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기사를 보시면 미국 쪽의 코비드 바이러스의 케이스, 즉 확진자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한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일스톤이라는 것은 이제 이정표를 세웠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접종을 완료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According to the latest data니까 가장 최근에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요. 미국의 질병관리본부라고 부를 수 있는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줄여서 CDC라고 부르는데요. 이미 2억 명이 넘는 미국 사람들이 백신을 완전히 받았다. Fully vaccinated라는 것은 이제 두 번을 다 맞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사람들이 이미 두 번의 접종을 마쳤다라고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부정적인 면도 있죠. 지금 현재 Average Number니까 평균적으로 몇 명이나 새로운 확진자가 생기는지를 좀 따져보면요. 지금 코비드의 케이스 넘버가 증가했다. 거의 11만 9천 명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매일매일 11만 9천 명씩 새로운 확진자가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숫자로 지금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11월 22일만 해도 그때는 9만 5천 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진자의 증가 추세가 굉장히 좀 가파르다라고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코비드의 관계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수가 최근 들어서 이번 달에 25%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 같고요. 평균 사망자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1일당 1,600명이 사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쪽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 좋은 뉴스는 백신을 맞은 사람이 전 인구의 60%가 넘어간다. 따라서 이 넘버가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집단 면역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좀 부정적인 면을 보면 사망자 수도 매일매일 1,6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지금 사망하고 있고 또한 이번 주 들어서 감염자의 수가 매일 평균 11만 9천 명이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은 백신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바이러스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추세로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잡힐 줄 알았던 바이러스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돌입하고 그리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도 새롭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투자 전략을 한 번 더 리뷰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원격 근무라든지 원격 진료 아니면 이커머스, 핀테크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그들의 혁신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항공기업이라든지 크루즈, 뭐 이렇게 여행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악재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미국의 가장 중요한 기업들 중 하나인 페이스북이 운영하고 있는 메타라는 기업이 있죠. 이 메타가 그 직원들의 자택근무를 연장해 준다라고 지금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 번 살펴보시죠. 자,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 플랫폼즈라는 기업은 원래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미국 쪽의 오피스를 1월 31일부터 완전히 개방한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다 다시 출근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을 바꾸진 않았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직원들한테 또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옵션이 있다. 따라서 만약에 그들이 원치 않는다면 출근할 필요가 없고 계속해서 자택근무를, 원격근무를 해도 된다라고 지금 공지가 나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원격근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죠. 자, 그리고 뭐라고 지금 성명이 발표가 됐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제공을 할 것이다. 많은 옵션을 우리 직원들한테 선택권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상황인 만큼 직원들이 직접 그들이 원하는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직장인 출근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이런 직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권을 직접 인플로이한테 준다. 이렇게 골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그들 자신이 한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 굉장히 좀 이 부분은 좋은 모습이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메타가 지금 1월 30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으로는 1월 31일부터 사무실을 개방한다고 나와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요. 인데피니틀이니까 지금 정확하지 않다. 무기한 연기를 한다고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원래는 1월 10일 날 지금 오피스를 오픈한다고 발표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연장한다는 거죠. 따라서 구글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무기한 연장이 되어버려서 언제부터 출근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새로운 업데이트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달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지금 출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지속적으로 지켜질 수 있을지 아니면 한 번 더 연장을 하게 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메가테크 기업들이 오피스에 들어오는 속도를 다시 늦춤으로써 아무래도 많은 기업들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실적에 다소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제 로크가 아주 오래간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무려 18.23%나 주가가 하루 만에 폭등을 해버렸는데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었겠죠. 자, 이 소식에 관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Why did 로크 스톡 점프 19% today?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로크의 주가가 왜 19%나 올라간 거야? 라고 묻고 있죠. 자, 그 대답을 여기서 살펴보면요. 자, today's move.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시작되기 전에 프리마켓에 어떠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떠한 소식이었냐면 로크라는 기업이 이번에 달성했다. 리치라는 것은 잃었다는 거든요. 어디에 잃었냐면 new multi-year extension이니까 몇 년에 걸쳐서 계약을 연장했다라고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계약권은 어떤 것이냐면 로크의 채널, 로크의 플랫폼에 유튜브 그리고 유튜브 TV 애플리케이션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로크와 지금 구글 사이의 분쟁 때문에 이 두 가지 앱이 로크 플랫폼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 있었죠.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이러한 분쟁에 휩싸이지 않고 두 기업이 사이좋게 윈윈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몇 달 동안 백앤폼스라는 것은 주고받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타격을 주고받으면서 전쟁을 해왔는데 이 전쟁이 드디어 종식이 되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니드함의 로라 마틴이라는 전문가에 의하면 이번 딜은요. 업사이드 밸류, 밸류를 많이 올려줄 것이다. 따라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향승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믿기에는 이번에 이 3일 딜이니까 3년간의 계약이 체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광고로 운영되는 유튜브 채널 지금 우리가 함께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 이 채널을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유튜브 TV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독 모델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구독비를 내고 서브스크립션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모델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한 딜이 동시에 체결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딜이 3년이나 연장된 것을 봐서는 당분간 이 두 기업들이 다시 싸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타겟 프라이스가 나와 있는데 무려 550을 줬습니다. 따라서 지금 로크 현재 가격이 256달러밖에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한 110%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100% 이상 껑충 뛰어오를 가능성을 이번에 넌지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로크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구글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두 기업이 싸운다면 서로 이제 로스트 로스트잖아요. 두 기업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쟁이었는데 이번에 잘 마무리가 되면서 두 기업 모두 그들의 매출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호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뉴스는요. 테슬라의 중국 쪽 실적이 발표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매달 매달 여러분들께 업데이트 해드리는 내용인데요. 어제도 11월 달에 실적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1.64% 정도 상승하는 좋은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테슬라가 지금 차이나 메이드니까 중국에서 몇 대 정도를 생산해서 판매했느냐. 그 판매대수거든요. 52,859대라는 건강한 숫자를 이번에도 생산해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레포트를 했다. 보고하기를 차이나 메이드니까 중국에서 생산하고 판매된 숫자가 지금 나왔다는 거죠. 지난달과 비교해서는 3% 정도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348% 급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이어나갔고요. 자, 11월 달에 판매된 대수는 52,859대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10월 달에는요.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숫자였죠. 54,391대. 그리고 9월 달에는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56,000대. 이렇게 조금 감소는 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지금 세 달 내내 5만 대가 넘어가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죠. 자, 그리고 이 52,859대 중에서 21,127대는요. 지금 엑스포트를 했다. 수출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샹하이 공장에서 만들고 해외로 수출을 했다.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31,732대는 중국에서 만들고 중국에서 판매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쪽에 패신저 비이클 세일즈. 그러니까 전체 지금 몇 대나 승용차가 판매되고 있는지를 보면은요. 지금 1.85밀리언 정도가 11월 달에 판매됐다고 합니다. 185만 대죠. 그런데 이 수치는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12.5%나 떨어진 숫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전기차 종목들은 굉장히 성장세가 좋긴 하지만 전반적인 자동차 시장은 오히려 좀 가라앉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 자동차 시장이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면 테슬라를 비롯한 다른 전기차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번에 Monthly NEB. NEB는 New Energy Vehicle이거든요. 즉, 전기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1월 달에, 지금 11월 달에 총 판매된 대수 중에서 이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나와 있는데 20%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숫자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중국 쪽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도메스틱 패신저. 그러니까 즉, 승용차 판매대 전체 숫자 중에서 20% 가까운 숫자가 지금 전기차를 이용한 이런 하이브리드도 여기 들어가 있겠죠. 여기에서 지금 판매가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이니즈 EB자이언트 BYD. 자, BYD라는 기업은 지금 중국에서 가장 많은 판매대수를 기록하고 있는 EB기업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97,242대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이 제가 알기로는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그리고 다른 전기차 기업들 보시면 리오토가 13,485대, 그리고 엑스벤 같은 경우는 15,613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자, 니오도 나옵니다. 니오는 18,878대. 따라서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전기차 기업들이 굉장히 생산대수, 그리고 판매대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테슬라가 단연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국 전기차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중국 전기차 기업들 중에서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3인방에 관련된 뉴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오, 그리고 리오토, 그리고 샤오펑이 등장을 하는데요. 타이거 시큐리티라는 투자 기관에 의하면 니오랑 리오토가 샤오펑보다는 더 좋아 보인다. 이러한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주가의 흐름을 보면 니오가 5.83% 올라갔고요. 리가 2.20, 그리고 샤오펑이 1.01% 올라갔습니다. 이 기사의 영향이 조금은 있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자, 타이거 시큐리티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이니시에이트 했다. 원래는 이제 커버를 하고 있지 않았던 종목들인데 새롭게 커버를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니오와 리오토에는 바이레이팅, 매수 의견을 줬고요. 반면 엑스펑, 샤오펑에는 홀드를 줬다. 따라서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그냥 가지고 있어라. 보유 의견을 줬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이 세 기업에 대해서 엇갈린 평가를 해주고 있는 NLST 이름은 보페이고요. 이 전문가에 따르면 일단 니오는 굉장히 포지셔닝이 좋다. 어떤 포지셔닝이냐면 이 분야에서, 전기차 분야에서 메이저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강력한 대표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극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에스타빌리시했다. 퍼스트 클래스 브랜드 이미지. 따라서 지금 이미지가 너무나 고급차로 잘 자리자금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애플이 대표적인 예죠. 이렇게 이미지 파워가 굉장히 고급적이 자금하면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판매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좋은 하나의 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 면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다. 따라서 차량의 성능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이 굉장히 엘레강트하다. 따라서 우아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기업으로 지금 나타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니크 유저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니오의 차주가 되면 이 니오 차주끼리 모여서 차도 마실 수 있고 이러한 라운지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과 독특한 이런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니오라는 기업은 굉장히 좀 하이클라스의 이미지를 구축해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타이거가 지금 이번에 목표 주가를 45달러를 줬다고 합니다. 니오의 현재 주가에서 상당히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기업이 리오토인데요. 리오토 같은 경우는 40달러의 프라이스 타겟, 목표 주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EV, 전기차의 가격이요. 굉장히 어트랙티브하다. 따라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격은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익스탠디드 레인지니까 주행거리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가격에 좀 주행거리가 좋은 전기차를 판매하면서 아무래도 좋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 엑스펑, 샤워뻥이 나오는데 샤워뻥 같은 경우는 50달러를 줬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샤워뻥이 니오라든지 아니면 리오토에 비해서 강점이 있는 것은 자율주행이거든요. 자율주행 쪽에서 조금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의 현재 트래픽 레귤레이션 같은 거를 보면요. 아무래도 EB 메이커, 엑스펑이라는 기업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강점 즉 자율주행에서 이 강점에 대해서 혜택을 받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 지역이라든지 유럽 지역에 비해서 자율주행을 구축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현지 상황이 지금 좀 엑스펑의 미래를 조금 어둡게 보는 이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자율주행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다른 전기차 기업이 충분히 따라올 시간이 확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니오라든지 리오토가 아무래도 자율주행 쪽에서 샤워풍보다는 약간 지쳐져 있다고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이 샤워풍을 따라올 시간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다. 왜냐하면 중국 쪽에 자율주행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죠. 인프라가 너무 좀 빈약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실만한 원인 결과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요. 다름 아닌 UI패스의 원인 결과입니다.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원인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지금 주가가 4.5% 정도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만 봐서는 원인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았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정말로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발표됐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진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분기에 논갭 EPS가 0.00이 나왔다. 브레이크 이븐이죠. 그러니까 적자도 아니고 흑자도 아니다. 드디어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논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식적인 EPS는 아니고요. 지금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수치는 지금 4센트 정도 시장의 전망치보다 오히려 잘 나온 거고요. 자, 그리고 갭 EPS를 보시면 마이너스 0.23이니까 아직까지 흑자로 이루기에는 조금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11센트 정도가 덜 나왔다. 따라서 지금 갭 EPS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좀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됐다. 일회성 비용이 많은 분기였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출을 보시면 220.82밀년이 나왔는데 이 수치는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50% 정도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좋긴 한데요. 사실 50%의 성장이라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UiPath가 지난 몇 분기 동안 보여줬던 7, 80% 정도의 성장률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실망할 수도 있는 수치라고 우리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20이라는 매출은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11.59밀년이 오히려 지금 좀 더 발생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다음은 굉장히 중요한 수치인 ARR입니다. 자, UiPath처럼 구독 모델을 주로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ARR, 즉 Annual Recurring Revenue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독에서 나오는 반복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애니얼로 이렇게 환산한 거죠. 이 수치가 818밀년이다. 그리고 이 수치는요.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58%라는 굉장히 좋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8%라는 건강한 성장률을 ARR이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난 분기에 레코드, 즉 최고 신기록을 썼다는 거죠. 새롭게 구독 모델을 확보한 금액이 92밀년이다. 따라서 아, 지금 최근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고객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구독자들이 생기는구나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논갭 그로스마진. 총 이익률을 보시면 논갭이긴 하지만 85%라는 굉장한 수치가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총 이익이 높다면 나중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셀젠 마케팅에 투자하는 비용,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는 비용을 줄여나간다면 얼마든지 순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됐다라고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논갭 어저스티드 프리스 캐시플로우. 지금 현금 상황을 보면 잉여 현금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7.7밀리언. 전문용어를 우리가 캐시번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현금을 태우고 있는 기업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현금의 흐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자, 그래서 그 밑에를 보시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안 그러면 부도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지금 캐시, 현금, 캐시랑 동일시자할 수 있는 이키발런스, 그리고 마케터블 시키리트라는 것은 이제 주식투자 같은 거, 채권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가 유동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동자산이 1.9밀리언이나 있다. 따라서 뭐 지금 분기에 7밀리언 정도를 캐시번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 자산이 거의 2밀리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20억 달러 정도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한 그런 기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분기에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ARR이라고 말씀드렸죠. 901에서 903 정도를 예상한다. 지금 현재 이번 분기에 818이었기 때문에 한 1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레비뉴 같은 경우는 220이었죠. 이번 분기에 그 매출이. 그래서 220에서 다음 분기에는 280이라서 283이기 때문에 매출도 그렇고 ARR도 그렇고 지금 한 분기만의 굉장히 커다란 상승을 우리가 좀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요. 결국 나쁜 수치는 아니었다. 따라서 지금 4.5%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오바가 아닐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떨어져서 한 10%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줍줍의 기회로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갑니다. 자, 최근 들어서 주가가 20% 이상 하락 추세를 보이던 클라우드 플레어도요. 어제 2.75%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는 한 가지 좀 호재가 발생한 것 같은데 새로운 기업 하나를 인수했다라고 나오거든요. 클라우드 플레어가 발표를 했는데 자라즈라는 기업을 인수했다라고 이번에 발표가 난 것 같습니다. 자, 클라우드 플레어가 자라즈를 인수했다. 지금 해지에콰이어드니까 이미 인수가 완료가 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자라즈를 인수한 이유는 뭐냐면 웹사이트의 스피드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키리티 즉 사이버 보안을 강화시키는 이런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프라이버시를 방해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번 인수권은요. 클라우드 플레어의 첫 번째 인수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클라우드 플레어가 성장주잖아요. 따라서 성장주들이 성장하는 모습에는 사실 많은 자금을 뭐 미래의 그 가치를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클라우드 플레어의 그 50% 넘어가는 매출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자체적으로만 발생했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처럼 이 인수를 꾸준히 해나간다면 이러한 그 성장의 모습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자, 자라즈는 어떤 기업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어떠한 기술력이냐면 스피드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사이트의 스피드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 그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감소를 시킨다. 어떠한 것을 감도 시키냐면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를 이용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서드 파티, 다양한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여러 가지 광고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기 위해서 툴을 이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 웹사이트의 브라우징 환경이 굉장히 더럽혀지잖아요. 이걸 해결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라즈가 클라우드 플레어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죠. 워커드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일을 했냐면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하는 이런 네트워크의 리퀘스트들 여기저기에서 들어오는 이러한 리퀘스트들을 대체해 줄 수 있다. 뭐로 대체하냐면 하나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하나로 통합을 해서 클라우드 플러어의 그 워커드라는 플랫폼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굉장히 좀 효율적인 도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이렇게 웹사이트를 브라우징하는 환경이 굉장히 쾌적해지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유저들이 자기의 정보를 서드 파티가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컨트롤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웹사이트의 효율성 그리고 안정성 또한 퍼포먼스를 높여줄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기능을 가진 기업을 이번에 클라우드 플레어가 인수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부 방송의 마무리를 할 차례인데요.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미국의 최대 은행이죠. JP모간에서 2022년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종목을 10개씩, 가치주 10개, 그리고 성장주 10개로 나누어서 우리한테 추천을 해준다고 합니다. JP모간의 규모를 생각해 볼 때 이들의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리스트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폼, 즉 JP모간을 얘기하죠. JP모간이 이번에 리빌드했다, 공표를 했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좋아 보이는 토픽 2022년에 우리가 투자해야 될 종목을 정리해서 리스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JP모간의 2022년 S&P500의 타겟이 나와 있는데요. 5050까지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화요일에 4686으로 끝난 수치에 비하면 8%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내년에도 상승은 계속된다고 보는 거죠. 자, Looking Ahead, 우리가 앞날을 살펴볼 때 이 마켓의 업사이드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주식시장은 우상향을 지속할 것으로 보지만 그럼에도 모더리트하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올라갈 거라는 거죠. 올해처럼 엄청나게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유를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Earning이 계속해서 기대보다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서플라이가 계속해서 좀 이징될 것이다. 그러니까 공급망의 문제가 조금씩은 완화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로 지금 중국 쪽 그리고 이멀징 마켓 쪽에 굉장히 좀 환경이 열악한데 이 부분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노말라이징 컨슈머 스팬딩 이 얘기는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조금 이제 아무래도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심리도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지 제3국의 상황도 조금 호전이 되고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의 공급망 문제도 해결이 된다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돈을 많이 잘 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년까지도 주식시장이 우상향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JP모가니 미끼로는요. 자, 이렇게 8%, 9% 정도 올라가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상승은 다 전반기에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반기가 지나고 나면 아무래도 테이퍼링이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에 들어오는 돈도 끊기게 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전반기까지만 좋고 후반기는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JP모가니 생각할 때 내년에 가장 좋아 보이는 가치주 10개 그리고 성장주 10개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탑 밸류 스톡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 보이는 가치주 10개인데요. 에비가 나와 있고요. 올스테이트, 벤커버 아메리카, 캐터필라, 그 다음에 체니얼 에너지가 있고요. 도우, 그 다음에 피젤, 다음에 파이저, 그 다음에 제네랄 모터즈, 레너, 그 다음에 퀄컴이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퀄컴이 가치주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인상 깊은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성장주의 리스트를 살펴보시죠. 가장 위에 아마존, 두 번째로 애플이 있고요. 아리스타,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다나허, 디즈니, 엘리, 릴리, 허니웰, 페이팔, 테르모피셜, 사이언티픽 이렇게 10종목이 지금 내년에 가장 좋아 보이는 성장주다. 이렇게 JP모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부 방송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녁 8시에 발표될 한국에서의 마지막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오늘 미주은 방송은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쓴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니까요. 욕심나시는 분들은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온라인 계좌 개설하시고요. 이벤트 신청하시면 해외 주식 매매 수수료 0.07%까지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만약에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 최대 100만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아마존이나 구글에 상첨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미주은 패밀리 분들께서는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미주은 입력하시고요. 딱 100만원 이상만 해외 주식 거래하시면 제 두 번째 책인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실전 투자편을요. 직접 사인해서 모든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마침 해외 주식에 도전하시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시고요. 투자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고 성공적인 미국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